안녕하세요. 서금입니다. 여러분 이번에 알리엑스 프레스에서 구매한 쇼파베드인데요 우리 리뷰하려고 켰는데 자꾸 손질 프레임이 있어서 접혀가지고 힘들어 죽뻔했어 전기장판으로 덮고 이불 깔고 자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딱딱해가지고 안 접혀요. 근데 이게 펴지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고 심장에 매트가 없어서 애고생활 한건데 디자인이 너무 이뻐하고 맘에 들어서 샀는데요 솔직히 프레임 없으면 슈파베드가 안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아 너무 불편해요 이 아인하고 색감 보여드리려고 잠깐 켰거든요 영상을 제가 써보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 힘들어 진짜 전기장판이 고장나서 이걸 바꿨고요 구겨지지 않아서 좋아요 이것도 지금 며칠째 쓰고 있는데 리뷰를 밀어놓고 안 했거든요 나름 푹신하고 좋고요 와이어 때문에 잘 안 접혀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와이어를 아예 펼치고 이거까지 맨 윗부분까지 접어야지 편하더라고요 안 접고 이렇게 밖을 꺼내놨더니 와이어가 딱딱해서 아팠는데 제가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거고 이거를 덮어주면 엄청 편안한 침대처럼 쓸 수 있어가지고 만족합니다 좋아요 잘못 사용해서 아팠던 거였어요 침대처럼 길어서 사용하기 편해요 추천합니다 짱